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라운드 좀 조용이 안된 모습이죠. 길게 올라오는데요. 백헤딩! 아 이번엔 5번 지금 거의 돌보레헤딩슛이었어요. 2위를 넣네요. 자 볼 뺏겼습니다.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연결! 아! 기가 막힌 역습이었는데요. 김정우의 크로스 김재현이였는데요. 김재현이였는데요. 아 여기 옆에 수원공고 쪽에서 또 나오네요. 조재환이예요. 3명에 있고! 조재환 한 번 더 치고! 수비가 태클로 불러냅니다. 김선재가 막았습니다. 사실 그전에 조재환 선수로 판단이 빨랐어야 되는데요. 그 다음 상황에서 두 선 동작 동작 분위기를 가지고 오는데요. 떨어지면서 헤딩! 좋은 동작이었습니다. 영호와 함께 첫번째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. 남기고 선수였죠. 오른쪽으로 세탁해적으로 들어갑니다. 다시 주어진 볼 그대로 올려주고 반대편! 자 여기서 헤딩! 끝! 윙축이세요! 김율! 동점골입니다! 영호 역시 한방이 있어요. 자 지금 자 지금 윙축이 빠졌어요. 자 오른발 크로스밀입니다. 반대편 헤딩! 아! 아 크로스바를 맞고 올라오고 있구요. 자 1대1시대가죠. 돌아서는 선수입니다. 백승현 선수가 자 과감하게 돌파 시도합니다. 장병호 돌파됐습니다. 자 장병호 올려! 헤딩! 도대체 아니에요! 아 수원군 구간 아 네 구간전에서도 골을 먼저 터뜨림 그대로 슛! 아 민나갔어요. 살짝 민나갑니다. 코스는 완벽했는데 약간 미운 자 공간이 많이 나와요. 자 오른바로 가만 찹니다. 슈퍼 세이브 자 정다운 선수 잘 막았습니다. 조재환이 두 번째 골을 노렸습니다. 좋아요. 넘어왔어요! 자 멈춰놓고 그리고 오른발 슛! 아 또 막았어요! 다시 한 번 막아냅니다. 다시 한 번! 또 막았어요! 아아 자 브리킹 올라가구요. 헤딩! 아 골키퍼 정변! 아 골키퍼 정변! 자아 이번엔 전부 수비에 가담이 있구요. 왼발로 올려주구요. 자 골키키 넘격! 아 네! 다 통과했어요. 자 골키퍼 키를 넘기면서 뒤쪽에 선수가 있었는데요. 네. 아 아멘. 잘 가야될! 아 네. 아 네. 아 네! 아 네! 아 네! 아 네. 아멘